오늘 오후 1시 50분쯤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. 폭발 화재로 상가 직원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건물 안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고 인근을 지나던 70대 여성도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불은 상가 건물 한 동을 태우고 24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퐁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